이 바지로 갈아입는 순간 신세계 저희 여성 린넨 라이크 소재인데 얘도 역시나 붙는 데는 없고요. 제가 27 사이즈 착장하고 있는데 이런 데 엉덩이 안 껴요. 신축성 대박이죠. 쫙 쫙 쫙 늘어나고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주머니 어머 이런 거는 청바지 방송에서나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신축성 좋아요. 린넨 라이크가. 자 3벌에 3만 9천 원대 최저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셔도요. 너무 좋고 라인 이쁘고 그냥 구김 같은 거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린넨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김 때문에 후덜덜. 근데 이거는 앉았다가 그냥 싹 일어나도 손 다림질도 안 해도 돼요. 무릎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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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원단 자체가 얘가 되게 시원해요. 입었을 때 뭔가 이렇게 쫙쫙 달라붙는 느낌이 아니라 가벼우면서도 시원하기 때문에 여행 가실 때 어디 주말에 놀러 가실 때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신때 출퇴근용으로 어차피 3벌씩 3벌씩이라. 그때그때 그냥 TPO에 맞게 코디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바지가 너무 많아서 지금 사실 다 보여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 모델분들. 2벌씩만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저희들 것까지 입은 거 하면 3벌씩 3벌씩.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 구매하시면 모델들 거랑 우리 쇼워스트 거 다 가는 거예요. 6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3만 9천 원대 지금 최저가에 함께 하시면서. 8만 원도 안 되죠. 우리 남편 거 지금 네이비, 블랙, 그레이 다 가져가시는 거죠. 전부 다 기계 세탁됩니다. 그럼요. 기계 세탁 다 돼요. 그 다음에 여성도 3만 9천 원대의 베이지, 네이비, 블루. 블루. 유행하는 거. 이것도 기계 세탁 다 돼요.